부동산 운전 시작할 때 예린 씨가 예린 씨 소개를 해줄 거예요 아 제가요? 감히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요? 네 제 선배님을 제가 예린 씨가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신다고 예린 씨가 얘기해주세요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어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위층으로 올라갈 거예요 위층으로 빨릴게요 미허설은 살짝 처음 땀나요? 아 그치 메들리 다 깨우타네 흔들끼리 던져 빤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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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ive 빤파 하늘을 날아 꿈에서 삼부가 만나 꿈 속에 성전을 만나 준비 잘한다 이번 앨범은 뭐 안 할게 이번 앨범은 잘 할 거 아니야 그치? 당연하다 당연하지 한 번째로 주세요 신비 왕톡머리 왕톡머리 하면 돼 나는 정말 속상하다 왜 어색하셨나요? 왜 어색하셨나요? 사실 어색하다기보다 신비랑 유난히 뭔가 둘이 같이 밥을 먹는다든지 어디 놀러 간다든지 이랬던 시간이 제일 없는 집이어서 그래도 어색해적 아니에요 제일 부족해적 아 그걸 두고 어색한 사이라고 얘기하나요? 불쌍합니다 MBC 아이돌 라디오 세상에서 가장 스윗한 DJ를 소개합니다 언제나 쫑끗 우리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같은 DJ 비토비 정일호 굿 잘했어요 너무 잘했어 다 같이 가 다 같이 하냐고요? 네 다 같이 이러면 다 했다고? 새빨한 하늘인데 새빨간 하늘인데 그렇게 보이지 않아 I want 또 같이 가 롯데이 참가자 너무 잘했어